대구시의회와 경북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대는 지난 21일 지역정책개발에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과 시민을 위한 좋은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실무적인 협력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와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이 맡기로 했습니다. 장상수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행복실현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